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요다이팩스! 안녕하세요. 요다이팩스입니다. 네, 이 상을 받기까지 정말 감사한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먼저 재영 대표님, 상훈 이사님, 경하 이사님을 비롯한 우리 회사 식구분들 그리고 데뷔 때부터 함께 해주셨던 모든 스태프분들 가장 중요한 우리 제니스 여러분들 덕분에 의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값지고 정말 의미있는 라이징 스타상을 추진력 삼아 더 열심히 하는 에팩스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들어봐야죠. 저 더 들어봐야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여덟 명을 입회해주신 저희 구호님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잘 나눠주시고 잘 길어주셔서 이렇게 멋진 여덟 명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쪽에 또 우리 이팩스의 팬분들 많이 오셨죠? 네! 네, 8인조인데 두 분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한 분 더 수상 소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상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요. 저희가 이제 컴백하는데 제니스 여러분 그때 꼭 가요.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힘찬 마지막 단체 인사 한번 볼까요? 네,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팩스 그룹을 트라이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라이징 스타 가수 부문 우리 두 팀에게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징 스타 연기자고